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도 희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강남 인의 한의원 김홍이 원장님 우리 강남의 허준 우리 김홍이 원장님과 함께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원장님도 아주 또 감사하게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연 잠깐만요 우리 또 사연이 있는데요 음 서명숙님 괜히 가슴이 콩닥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고 가슴의 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고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오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조금 불안합니다 서명숙님한테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글들을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명숙님도 이게 사실은 좀 지속되는 그런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숙님도 요구를 조금 진지하게 명상과 치료를 통해서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명상을 통한 것도 좋지만 이런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은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보건소 같은 데도 좋고요 김나미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던 망연한 불안감 자꾸 매일매일 극복해야 하는 현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채원님 불행한 제 삶에 대해서 불안한 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이제 명숙님은 마음이 계속 힘드니까 이런 불안해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불안하고 몸도 떨리고 이렇다는 마음 해주셨고 김나미님도 불안하고 자꾸자꾸 그런 삶이 느껴진다라고 또 해주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분의 질문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게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문학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옳은 태도라고 보여지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고 불안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인생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든가 누군가가 나에게 큰 성과를 주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없애는 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몸이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에서 전혀 편안함과 행복감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내 양심이 알아차리고 우리가 내가 이끌리는 대로 양심 있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양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휴지 버리지 않고 침 뱉지 않고 사람 때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미소 지어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양심 아닌가요? 이렇게만 살면 이런 우리 요즘 뉴스에서 험한 일들 일어나는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양심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작고 큰 일들이 계속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불안하게 되고 내 마음도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양심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프다고 앓는 소리도 하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고 아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도 내 혼자 있어도 행복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내 양심껏 살아가고 내가 남에게 죄짓지 않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노숙자든 여러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가장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명예로 따지면 뭡니까? 대통령 아닌가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봅시다 제1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하와이에서 살았어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김영상 대통령 자기들은 감옥에 안 갔지만 아들과 형들 다 감옥에 가서 옥골을 치렀어요 가족 한 명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면박 대통령 어떻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하죠 지금 기자들 뒤집고 자기 형 또 감옥소에 갔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봉화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요즘에 감옥에 감옥에서 저는 나라 하나 세워도 되겠어요 감옥에 모든 정치가들이 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작은 나라를 만들겠어요 웃을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최고의 명예라는 대통령이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향해가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순간이고 그냥 현재 우리는 살 뿐입니다 노숙자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냥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모두 지나간 건 이미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한순간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떠나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언제나 두근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은 내 마음에 어찌 보면 손해당하기 싫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던지 지금 현재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수행을 하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명상을 하면은 고요해지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그조차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여러분 인생이란 거는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 그냥 바위와 똑같습니다 갯바위 아시죠? 나는 나는 갯바위 그 바위에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수만 번, 수천만 번 칩니까? 하지만 바위는 묵묵히 그냥 서 있잖아요 아무런 큰 시련과 고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바위는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다 보면은 어느새 그 거칠었던 파도가 잔잔하게 바뀌어요 이곳이 인생입니다 지금 그 파도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바위고 그런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바위입니다 여러분 자갈처럼 파도에 이끌리고 이 파도에 이끌리고 그렇게 자갈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바위인데요 이렇게 묵묵하게 서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묵묵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의식과 그런 고요함은 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씩 만들면 돼요 명상을 통해서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런 시련을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 미래를 잘 만들어갈 거다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법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가 뛰어난 제조나 기술이 없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채화님 제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으로 바꿔야 될지 전 재주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고민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답변 드립니다 그런 기술을 제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걸 이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걸 이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래서 직관력과 창조력과 통찰력이 길러지는데 내 마음을 뭔가 하나 지금 돈만 벌어야겠다 내가 명예만 쌓아야겠다 내가 큰 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재능들이 내가 몸으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미천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돈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재능을 길러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책을 보면 내 재능이 보여요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내 재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난 성실함이 있다 자수성가한 4천억 버신 그런 우리 재벌들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가서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돈을 차지하고 내 부모를 탓하고 내 형제 내 지금 상황을 탓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어도 내 성실함이 있어 그리고 내 근면함이 있어 난 부지런해 나는 어떤 것든 절약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게 나의 장점이 될 거야 그래 난 돈 좀 없어도 돼 난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인사 하나만 잘해도요 신문 배달을 해도요 제 아는 친구 중에서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친구인데 인사를 너무 잘하고 밝아요 돈이 없어서 신문 배달했지만 지금은 신문 지국 사장이 되었어요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린 분명히 내 안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순간 불평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전시됩니다 그저 지금 돈이 없고 아직 성공 못했다면 조금 더 검소하고 친절하게 남들에게 솔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들이 또 끌려오거든요 이게 신기한 마음입니다 신기한 마음 그리고 신기한 진리입니다 잘 타고 나든 못 타고 나든 그저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면 스스로 굉장히 타락하고 스스로 굉장히 비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절망의 상탈까지 가버립니다 마음의 갈피가 왔다 갔다 하고 절 불안할 때 끊임없이 호흡하고 나를 깊숙이 바라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이 내 삶 속에 점점 더 다가올 겁니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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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